성도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계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죽게 나와 죽게 돌아가니 영광받으소서 아멘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천사 보좌의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남을 죽게 나와 죽게 돌아가니 영광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영광받으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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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야로 주야로 기도해 기도해 주야로 기도해 올라가 올라가 주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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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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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tail offspring 주는 존귀하신 분 그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희망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맘불이 주게 합당한 영광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바를 돕고 지하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준비하신 주님께로 올려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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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 mig